저 버섯이랑 같이 가야되나봐요 저 위에서 버섯이 가고 있거든요 뭐지?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건가? 그냥? 오우 노우 요번에는 그냥 버섯이에요 코스 버섯이 아니고 아 이게 안 밟히네 이번에는 안 맞을거다 버섯잎? 어 파이어바 타이밍 좋았다 어? 왓? 그렇지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물론 그전에 맞은건 의도한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맞으려고 했던거라 와 나 이거 톱니 일로 오는거면 죽는거였는데 아니 이거 위로 가도 될거 같은데? 결국 내려오는 길이 하나씩 있는거 같은데?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이렇게 갔어야만 했던거 같고 이건 뭐야 리셋도어인가? 뭐야 이거 아하 오케이 오케이 밑에서 파워를 쳐서 리셋도어 오케이 오케이 맨 밑에서 오케이 오케이 아잇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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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야에 잡혀야되는데 빵 빵 첫번째않고가 안되가지고 다시 GG 스타 와아트 별로 안빨랐는데 애초에 신기록이 느렸나봐요 이지스피드런 80초 오우 유즈마가 아니라 월드네요 아 제발 스피인 스피인 오우 가네요 노우 설마 저거 음표블럭 쳤어야 했니 설마 아니죠 어차피 쳐봤자 뭐가 나왔다고 한들 지금이야 가봐야 리셋 어우 죽는줄 알았잖아 스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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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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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억 굿! 내 상태로 끝나는 굿 저 군반은 아까 전에 밟혀가지고 피할까 하다가 그냥 밟고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오케이 와..이거 뭐지? 예스! 예스! 땡큐! 아! 아! 잠깐만.. 설마 근데 이 문이 그 문은 아니죠? 설마 낚시죠? 어떻게 뭐한거죠? 오마이갓 아! 아! 왜 오토스콜이야! 아! 나 진짜! 이어폰 꽂고 있는데! 아! 크지 않네 요시! 아! 크라운카 크라운카 첸치 어어 하나만! 땡큐! 제발요 이러지마! 아 이러지마세요 아! 후우! 아우! 아 이뻐라! 아이고, 일동 맞지까? 아! 출을 나가! 이상합니다 들어오세요! 하.. 어! 들어 가버릴꺼야! 어! 끝났네 GG? 다행이다 아까전에 그 클라운카 두번째 나왔던 클라운카 거기서 파이프를 들어갔다면 내가 원래 들어갔던 파이프 오른쪽에 파이프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나오지 않았었을까 거기로 나와서 쭉쭉 달려왔으면 훨씬 빨리 끝났을 거예요 군바가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뭐냐 이거 군바가 점프하려면 받아먹고 오케이 GG 아주 작은 맵 요! 왜죠? 나이스 나이스 떨어져본다 아 이거 그냥 달리면 가지 않을까? 아 가 가 가 가 가 어휴 깜짝이야 이러다 갑자기 스핀 좀 판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이대로 파이프 나오나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니 아 아 땡큐 아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번째 옆을 안갔단 소린가 70초 스피드런 저거 3단점프인가봐요 10초 스피드런 뭔데 저거 흠 오케이 가자 흠 아 저 파이브? 끝? 아 아 뭐야 길이 또 이어져?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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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다 타야하네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이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는데 없으면 이거를 점프 점프 해가지고 타이밍 맞춰서 오우 마이 갓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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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맞춰서 해골을 더 빨리 발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요우 오우 오우